아직 못 찾았습니다. 정확히 어떤 모양의 펜던트입니까? 오, 갈쌍하네. 범인이 찾던게 뭔지 알았습니다. 펜던트요. 지가 마당선 추웠어. 아토씨가 갖고 간 제 잠바 주머니 있습니다. 전화로 펜던트 찾는다 말하는거 똑똑히 들었어. 이제 범인이 잡을 수 있죠. 그래. 안그래도 전화하려고 했었는데 어디냐? 아저씨가 데리러 갈게. 됐습니다. 아니, 너 혼자 있으면 안돼. 어디야? 학교구나? 응? 그치? 내가 바로 갈게. 한 30분 정도 걸릴거야. 어디 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. 응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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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와부르네. 아, 아. 마이크 시험 중. 아, 아. 김지용이. 내가 억수산. 내가 할말이 있다. 내가 비겁하고 지사했다. 엄마 얘기 부끄러워하는게 아닌데. 아, 내가 그때 너무 욱해가. 아, 내가 원래 억수산이거든. 아, 그래도 뭐 그 전적으로 내가 잘못하니까. 미안하다. 내 사과 받아줄꺼제. 니 그럼 뭐, 오른손 좀 틀어둬. 엄마 어디갔노? 엄마 어디갔노? 니 팀 연결등록 2층 계단에 딱 붙어 있네. 아, 네. 야. 여서 다 보입니다. 아, 씨. 니 내 사과 진짜 안받아줄꺼가. 아, 시험ist 왜 들어갔는데? 니 또 사고치려 그러지? 제발 좀 다치라. 됐다 그래, 너도 치사하게 드는 싫다. 고마치야라. 쪼자난 놈 벤데이 띠뻐리 소갈딱지 쪼자난 놈 벤데이 띠뻐리 소갈딱지 쪼자난 놈 벤데이의 놈 벤데이 걱정 마십시오 서영사 있으니 뒷마무리 깔끔하게 잘하겠습니다 범인이 찾던 게 뭔지 알았습니다 펜던트요 아저씨가 갖고 간지 잠바 주머니 있습니다 학교구나? 그치? 내가 바로 갈게 한 30분 정도 걸릴거야 어디 가지 말고 거기 기다리고 있어 괴 habr진 못한 대로 ㅅ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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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